마지막 첫사랑 곡 제목이 마지막 첫사랑이잖아 너무 애기같고 너무 풋풋한데 잘생긴 도련님 왕자님 딱 그런 느낌이 들어 부잣집 도련님이 시녀를 사랑해 버렸구나 뭐야 시녀야 왜 하필 부잣이야 수만희의 직업이 있잖아 왜 하필 시녀야 난 그중에서도 마크의 5대5 앞머리 왕자 컨셉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송화기가 진짜 어려운 머린데 대박 가슴이 굳혀져 버릴 것 같아 진짜 너무 아쉬운 거야 재민이가 허리 디테크 때문에 활동을 못했잖아 너무 슬픈 것 같아 그 아쉬움을 우리 발동놈 제노를 보면서 달려야 돼 너무 귀여워 그리고 또 지금은 벌써 덧뉴 런쥐니를 보면서 달랬지 뭘 외로움 외로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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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노래 컨셉도 너무 좋지만 안무가 대박이야 신장 뛰는 안무 알아? 왜 너 신장 뛰는 힘은 있어? 엔시디를 보고 있는데 내 거실 바닥에 같이 뛰으러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다 댄 소리가 개인적으로 울림 딱 내가 좋아하는 울림 어떤 울림이었어? 둘이 분명 말할 걸 알아서 내가 세척한다 손수와 엔시디를 대화하는데 지금 세척이 뭐야? 세척이 알아? 브릿지에서 원 안무 봤어 안 봤어 별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 그래 이렇게 그게 모든 멤버가 같은 파워를 주지 않으면 별이 찌그러진다고 오오오 내게 가죠 아 그거 볼 때마다 생각나?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잖아 뭔데? 열심히 춤추면 발에 땀 나고 그럴 거 아니야 발 땡길 때 발냄새도 같이 땡겨질까 봐 궁금하다 근데 신발 신고 있잖아 신발은 뚫고 신발 어떻게 니 발냄새 신발 뚫고 나오나 오지? 신발 뚫고 나올 냄새 정도면 시즌니 분들도 분명히 맡았어 아 모르겠다고 그래 아니 10회를 뚫고 나올 정도면 맡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댓글 남겨주세요 맡으신 분들 마지막 첫사랑은 이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게 만들겠다는 소년들의 낭찬 고백송인데 가사가 아주 주옥 같거든 남은 인생을 걸고 말할게 두 번은 없어 넌 내 마지막 18살이 남은 인생을 걸면 이건 찐인 거거든 가사가 너무 좋아서 작사가를 검색해봤는데 작사가 정간디니 놀랄 준비해 샤이니 누린걸 러블리즈 데스티니 러블리즈 데스티니 러블리즈 첫사랑이 F.O.S 첫사랑이 진짜로 첫사랑이 완전 이건 순수 첫사랑이 가사를 잘 쓰시던데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마지막 첫사랑 키포인트 치크점 이제는 이 감성 못 느껴 가사 알딸딸한 게 뭔지 난 아직 모르지만 너에게 친한 것 같아 이제는 멤버들이 알코올을 경험해봤더라고 그렇지 세월이야 뮤비 맨 마지막에 멤버들이 아쉬워하는 장면이 있거든 뮤비 맨 마지막에 멤버들이 아쉬워하는 장면이 있거든 거기서 유일하게 천러만 혼자 해맑은 첫사랑이 첫사랑이 추인권부터 마지막 첫사랑 위험까지 추인권부터 마지막 첫사랑 위험까지 나는 스웜이 이 곡들을 부를 사람이 필요해서 이 팀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 곡은 진짜 이 나이의 가수가 불렀어야 됐었다 그 엔시티 드림의 포브가 10대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성인들에게는 약간 힐링을 주자는 게 포브인데 약간 이 곡의 멜로디가 딱 그 포브와 너무 안 맞는다는 느낌 우리한테 힐링 됐잖아 나는 꿈과 희망인데 뭔 소리야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뵙지 트렌드에 꽤 능통하신 할머니셨네 그리고 앨범을 보니까 해변 모래를 딱 표현했더라고 이 앨범에 힐링되는 느낌을 더해준 때 효과가 좋지 않나? 그 앨범 표지를 보면서 노래 들으면 그치 약간 휴양지 간 느낌 나는 거지 이제 딱 똥글라스 끼고 햇빛 딱 딱 내리쬐쬐하면서 일어나서 짜리쬐 죽이는 거야 햇빛 따가워 어우 따가워 처음에 똥 이렇게 시작하잖아 근데 그 똥 소리 나오면서 갑자기 제노 얼굴이 싹 미소집에서 카메라에 나오는데 그 미소를 치잖아 가사 중 팝콘 부름도라는 가사가 있어 그게 너무 편이 없더라고 그게 너무 편이 없더라고 팝콘 부름도 너를 먹고 싶잖아 너도 지금 너무 먹고 싶었어 저는 어니얼맛 나는 캐러베 나는 고소한 거 먹게 그러면 아.. 진짜 맞는다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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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이 에피소드 가면 또 귀여운 거야 약간 시즈니 분들이 드림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지 약간 엄빠 같은 느낌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위영 키포인트 체크 들어갑니다 춤을 진짜 공들여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후렴구 마다 안무가 다 가사 중 블루레몬 에이드보다 상큼한 우리 지성 브릿지 파트 해찬이야 룽색하고 가사가 너무 쏙쏙해 브릿지 파트 해찬 8강 1라운드 둘 셋 마리아 4강 진출 브릿지 파트 해찬 나는 붐이 너무 좋은 게 배우는 이렇게 상큼상큼한 엔시티 드림 보다가 블랙이 스며든 엔시티 드림 보니까 또 너무 매력적인 거지 그 매력이 후렴구에서 터지지 브릿지 파트 해찬 브릿지 파트 해찬 그치 우리 지성이 느린의 미학 봤어? 지성이 느린의 미학 봤어? 지성이 느린의 미학 봤어? 지성이 느린의 미학 봤어? 내 눈이 벌어가지고 지금 내 눈이 벌어가지고 지금 왜 작전하고 준비한 거야 재민이가 이 곡이 딱 하나 아쉬운 거는 마크가 없는 거 20살 됐다고 들이면서 쏙 빼가지고 나 그때 화가 너무 많이 났잖아 그 아쉬움을 해찬이 보면서 달래곤 했었지 이 고망남 친 해찬 이 도록 확신해찬 눈빛 너도 알아 2019 K 월드 패스타 개막 공연을 봐야 해 왜 봐야 하냐면 우리 체더 의상 중에 타이가 있었단 말이야 안무 중에 이렇게 안무가 바빠 이런 안무였는데 그 안무 중에 타이 이렇게 풀어 이거를 한 번에 푸는 것도 아니 진짜 완전 섹시해 이런 식으로 봐 고음 키포인트 체크 들어갑니다 오늘 무슨 요일일지? 오늘 무슨 요일일지? 물새록 10배 킬러 우리 런쥔이 고음도 잘해요 우리 런쥔이 고음도 잘해요 우리 런쥔이 고음도 잘해요 걱정하지만 할게 걱정하지마 우리 런쥔이 고음도 잘해요 우리 런쥔이 고 kings 뭔가온다 안무가 흥미로운다 알앜 알앜 revelation рал이